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무회라 5장입니다 사무회라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색에 나와 말할 바라데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인이다 이스라엘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잔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통과 세로를 지하는 신고의 피투어 가진 우리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께서 이르러가 러스에서 다이았의 길은 바입니다 이르러 다이았의 길은 이 중에서 기억에 이르러 다이았은 자기가 이르러 다이았의 길은 읽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은 옹을 수 있다는 것을 속으로 이르러서 우리 왕의 헤브론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양을 세운 내 저희가 다이았의 길은 부위 쓰여 왕을 삼은이라 결과 이들러 엘은 여기서 지속에 바운도디 신고 신고해 헤브론도 다이았의 길은 이스라엘의 다이았이 그 여기 명에 다이았은 시랑에 이따이 베이징 신비인 이따라 신비인의 야야는 지멸자이 다위리 난탄리아가 어떤 동세 시에 어떤 릴새에 소신리 헤브롬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시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렀더라 헤브롬 묘한의 유다비가 그녀린이 차오라 민표이 예루살라 묘한의 유다비는 이따라 드셔롱고 내 동세 동네 민표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르자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견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의 생각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대판 신비인은 미미루도고 거예 비다인 예부띠 루도시아 예루살라 묘도 지도하리 다윗이 이묘도 먹은야 며시카노도는 지성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묘해도 먹은야 후속가며는 등고 시다의 미후서자이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의 소견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견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는 다윗이 이르기 때문에 대표빈이 많아 중국으로는 다윗이 이르기 때문에 다윗이 이르기 때문에 다윗이 이르기 때문에 다윗이 이르기 때문에 멍렬야 표시로 멘시카노도르기 때문에 도도디 보처 피해자흐 미니르 시리아다 이르기 때문에 유아바디 앙우다의 보처 야구 칸야이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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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하원의원을 아셔서 하원의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캠뻑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의 목사가 있는데 진짜 덴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덴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덴버를 위해서 연조사업이 많은 분들이 있는 CRGP에 그래서 캠뻑이 정대철에게 전화했대요. 캠뻑과 정대철에서 포착했대요. 저는 동네 클락에게 전화 안 오는데 그래서 오늘 전화 받으니까 하원의원이에요. 그런데 정대철에서 포착했대요. 롱이 있는 사람은 안 왔어요. 롱이 있는 사람은 안 왔어요. 이 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대철에서, 롱이 있는 사람은 안 왔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 이 분이 다른 사람은 안 왔어요. 이 분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 분이 다른 사람은 안 왔어요. 이 분이 다른 사람은 안 왔어요. 이 분이 다른 사람은 없죠. 그 분이 다른 사람은 아니었죠. 이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에서 Siansic entup 아내가 자는 안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는지 정대철의 전수사가 대단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정대철의 전수사가 OT에 영향한 구조에 교수사님께서 호법 어찌 어떻게 하시는지, 정인이 영주가 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에 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님이 시예를 잘 이런 곳에서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주신에 관한 나를 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날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시예를 스타를 하나하나 하시는구나. 여기가 CLF를 하자 CLF를 하자 이 일들을 정대철 둔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정대철 씨앗에 대해서 아삭거리는 씨앗을 했으면 스웨터가 뭐하고 CLF를 위해서 나가서 목사들을 만났고 CLF를 낼 수 있는 종료들 그리스맨 칸대가 정대철 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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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둔 정대철 둔서 정대철 둔서 정대철 둔서 정대철 둔서 그리고 그리스마을 치밀고 정대철 둔서 정대적으로 정대철 둔서 정대학과 그리스마 어린 시선에 나를 수정했을 거에요 그날 정말 신기한 게 ATM에 CDN 지사가 있는 암시 ACN 지사가 있어요 그 DCN 천재 둔서 여기에 옛날에 CDN 용괴 씨, 용괴 억그타를 송퇴해 봐라. 기독교 방송국 지사장이니까 기독교인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크리스찬 디리윗 씨, 그분들도 오셨어요. 그분들도 오셨어요. 이 분 지사장 아내가 용괴 억그타를 송퇴해 봐라. 이 분 지사장 아내가 계속 연결해 봐라. 이 분 지사장 아내가 정대철 선수는 훌륭하다.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대철 선수는 아랫동안을 아랫동안을 알아듣고 이 분 지사장 아내가 이 분 지사장 아내가 이 분 지사장 아내가 유 dabei 이문지笨 루 runs 우리 TC가 지사장 아내의 또 표지를 Ricenter 표지도 영어를 잘 하거나 일을 잘 계획하려면 엥글들리vo 엥글스태chodzi 똑 brom 서 발효 이것은 레 exits 자기를 통해 일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아바라와 영주증을 낸다 교회를 이끌고 계속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끌고 하나님을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서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겠다는 이게 세계를 서서는 영화봤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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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봤라 그럼 여러분 이런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을 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데 이 교회가 영화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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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영화봤라 영화봤라 그라빵은 영화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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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nglish가 말한것이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은 장소한 숫자가를DD 일을 만났습니다 예, 이 기도를 영화를 retention 영화를 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장을AS 저희는 우리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얻었어요 나는 이 이마자의 이름을 영화를 했기 때문에 영화를 했다 영어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빠져있고 거기 뒤에 숨어서 그가 나보다 몸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가지고 이렇게 남은 사람을 만나야 연결되잖아요 대신하고 인사가 흔들린다는 것은 나름을 솟구하고 있고 나름을 못해 이루어지고 그가 상대로 문제는 내 힘이 너무 부족해졌으니까 내가 누가 말하는지 성경과 틀린 것과 진리와 틀린 것 만약에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CLF 하니까, 우리의 목사님들을 만나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안드레스 모라하고 이 차플린 협회 회장인데, 우리의 차플린, 안드레스 모라이, 이곳의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고, 우리의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고, 우리의 목사님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가자고, 우리의 목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의 목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통해,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언제 언제 워싱턴에 가면, 날 만나고 싶으면, 워싱턴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들은, 내가 워싱턴과 라면을 배워야 돼. 그래서 송 목사도 간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육자들 몇 명이 만나러 갔는데, 아빠라스 모라이 나에게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4시간동안 워싱턴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셀레나 이러면 워싱턴에서 사올게래 어떤 분들은 연락이 안되는 분도 있어요 저 파스타가 셀렐로 미야라를 두려워시래 너잖아 저도 연락이 안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셀렐로 미야라를 두려워 못 만났어요 성대로 미야라 제수님께서 알아봐래 도와라 너네 안아래서 이렇게 도와래 그 목사님이 작년 그 CNF 때 좀 일찍 오셨잖아요 무슨 CNF 동안 시아지 오시밤까요 저희는 지폐하셨고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뭐 아틀란타나 워싱턴 이런 데 좀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셨을 때 그래서 워싱턴, 아틀란타, 애틀랜타 애틀랜타, 애틀랜타 저의 인강을 받아들여야 돼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약속 뻥끄 내면서 이분이 그러면 목사님이랑 만나고 월요일날 그때 자기야 시간이 있다고 이 분이 샬롯에서 하셨는데 아틀란타랑 샬롯 차로 4시간이나 5시간 거리 아틀란타랑 샬롯 차로 4시간이나 5시간 거리 아틀란타로 가시기로 스케줄 되어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럼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자기가 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만나실 수 있어요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새벽에 차를 몰고 왔어요 그니까 목사님이 그 때 복음 전하시고 아 아틀란타로 올 수 있는지 이분이 너무 좋아하셨어 야 왕따 도와래 목사님 말씀 마치시고 바로 인터뷰에서 우린 가야 됐고 남아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아 네 자 이제 누구도 인터뷰로 비만 치러가 도와야만 아 저기 뭐야 내가 차 5대 정도 우리 채플린 너희 CF에 보내고 싶다 아 저희도 우리 가야 시가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그니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그니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아 이제 그니까 이제 이 차플린 교육도 우리가 해주겠다 아 저희도 차플린 시위가 저희도가 녹화 도피옵니다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무료로 차플린 교육을 해줬어 아 저희도 아까만 호피오피이 케바래 저는 어디 가서 교육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희도 아니다 저희도 아니다 아니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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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도 교육받기를 실환사는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이 나의 관계가 차플린 교육을 선언해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 나의 관계가 그것에 대해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이제 저도 받고 그래서 이 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터리마 띄우시아 룰루야다. 우리가 계획하고 미리 예상해가지고 플랜한게 아니라 이런 야리가 주둔 비싱탈의 야리가 없다. 그냥 우리는 이제 뭐 셰프 주총이 되겠다는 목사님들 만나야 됐고 그중에 한 명이 몰아 목사님이랑 만난 데 시간 빵꾸냈고 아니면 시엘마시아 리고 페이커야 맨 페이커 부 비싱탈의 시아 띄우가 내 세대는 룰루야 부기도 하네. 이외에 아틀란타에서 만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틀란타에 이러면 아틀란타에 이러면 이 시의사는 룰루야 지옥이 룰루야 우리의 지옥이 룰루야 체업룬 자격증도 라이센스도 주고 이러면 이 시의사는 우리의 목사님들이 체업룬 라이센스를 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vel hepatites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도소와 인디아 마을의 병원의 집문을 열고 계시고 나라 전문의 모든 능력을 통해 이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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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들을 만들 feel like 이렇게 녹화를 할거에요. 를 꺼내려고 이러면 어떤 분이라도 교도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쉽게 교제와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거란 말이에요. 나자면 타오리 말에 를 왜 구구 운태또라며 인글리디아 허베로 야왕 비디오 클립 비디오를 꺼내려야 야왕 중압이 바래 차플린 라이센 이 타오리 테마 인글리디아 허베래 대오시아 라인신 여러분 디딩 다 암도 원을 플랜드하고 여러분 박방원 목사나 송추원 목사 계획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야가 아시아 조셉과 아시아 시만간이 세다 하려면 여러분 이루어주시는 걸 이렇게 알면 딱딱딱 아아랑 빙신탑비라 야왕 비디오라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시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우신 것 나자면 줄어들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영어도 못하는데 컴퓨터도 못해 이제 여전히 다 숨어 있는 거에요 내가 왜 이루어졌을까 내가 뭐 공유도를 롸다 보 영어는 영어로 가고 아니면 내 부모님을 넣으려는 거에요 예야, 이 부따델성 지금의 손으로는 훨씬 편하죠 에이마 ASG 이다 보니 여러분의 직장 다니면 안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스는 안 부담스러스 여러분 그 부담을 좀 이기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나가서 이 문턱을 보고 택다 인상에만 펴리키는 건가 앞에 아름다우치니 스스로서는 택다 인상에 미만 싸롱매 소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펴리키는 남편이 보이네 쇠코 보이라고도야 막 비바래 주님이 나타 일하실 수 없는 사람들은 룰레야 아다다 막 바필에 아름다우는 뭐 야다래 소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의 루 잉글래스 가 뭐 강루 뭐 비해 송루 에라져 뭐 호바우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문턱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이 문턱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에라 5장을 읽었습니다 그 문턱이 다이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 다이씨 이스라엘의 신분이 피하라야 장피파래 다이씨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4장에 이라엘의 신분이 피하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집파래 사울은 베냐민 집파래 사울은 베냐민 집파래 다이씨 유다 집파래 다이씨 유다 루마오태가 피하라 그래서 이제 이 다이씨이 사울이 죽고 사울은 베냐민 집파래 다이씨가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집파래 다이씨 사울이 죽고 왕이 어디 왕이 됐냐 다이씨 유다 집파의 왕이 됐냐 다이씨 유다 루마오태가 피하라 유다 루마오태가 피하라 헤브론 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유다 집파를 갔어요 헤브론은 유다 루마오태가 없어오 헤브론은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 집파를 제외한 11개의 집파를 다스렸어요 이스보셋의 종들 중에 레갑과 바나라는 종이 있는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의 종이 다이씨 유다 루마오태가 피하라 이스보셋의 종들 중에 레갑과 바나라는 종들 중에 이스보셋의 종들 중에 이스보셋의 종들 중에 이스보셋의 종들 중에 헤브론에게 와서 다이씨에게 여기 있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이씨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스보셋의 종들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종들에 fixed 이스보셋의 종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도시냐 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영국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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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집화였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이 당시 처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가 있거나 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며도에서 아니면 신사되거나 시리아 갔지요 사울이 그냥 있었던 곳에서 나를 다스렸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거기서 다스렸고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다음은 이들은 인사렘이 영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헤브론가 예루살렘을 맞춰야 하느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헤브론가 예루살렘으로 맞춰야 하느냐 여전히 하나가가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다윗아 예루살렘을 잘 알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말해 시온산 끝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시온산에 예부디 룸이오니 가난에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가난에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한국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가난 땅에 들어와서부터 다윗시대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다윗렘의 시온산에 다윗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ATT Surely doch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시온산에 시온산을 시온산에 지속하는 데 여부시대룸이 다윗렘에 전행을 통해서 시온산 위에 있는 것 그래야매는 미오가 당부모시대 옛날에는 미오의 시온산에 그리고 나 성을 공략하는 데 되게 어려운 거에요. 묘유고디상라이비스에디 묘고 다이카의 취모 패시프 에야카 켜바래 들어가기 위해선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바퀴레스에 묘고 묘유고디의 취비마 운영에 적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인명 송실도 되게 많죠. 묘유고 취모 빅마 다이카의 운포 양돈 낙은 며에카 켜 мел에카의 운명이 круг에 이 길이 거고 의미가 없고 군대에 가면 박격포라는 거 있어요. 시댄티마 박격포라 있어야 평소로 삥ouse 이렇게 날아가는 거 성벽도 안 깨트려 해도 돼요 성벽 넘어서 이렇게 때리는 Kabul 아시아 에이블면 음 아kiej 물이 두려워 며에다 돈을 낸다 시발에 묘유고냄이의 티파이니 그래서 눈에 면 걷는 사람과 묘 된이라고 물어보는 것을 알았으며 칼, Juan, 파산 이런 거니깐 성을 쌓으면 훨씬 좋았죠. 이는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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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의 문들이 나눈 사마리아 성 이야기들 보면 루니아 파노는 빌자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 바로 앞에다 흙을 갖다 부어요. 아니, 묘 요 심압에 때리고 랍면수 보는데 흙을 계속 부어서 흙을 이 성병 높이만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아니, 때리는 묘질이고 묘 요 안민의 이도한 거 포 라이더 헛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가 깜짝놀 않나 싶으면 이렇게는 수ordon?". 성병 옆으로 랜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묘 요게 묘 질으로 부어 라이더 손실을 줄이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죠 이 묘 요거 벙상에 묘 요거 땡패 짜리 시원 성은 시원 산 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이 그렇게 빨라 변으로 침 짜리 거기다 흙을 부으면 삶 만큼 부어져요 이는 내는 밀드에 마라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워가 있는 것은 그리워가 있는 것은 그래서 그리워가 있는 것을 공격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가 보니 내가 내가 그리워가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런 없는 것이다 계속 못생긴다 계속 내가 그리워가 있는 것이다 400년 동안 그래서 4년간 지금 지명한 것은 여고 수족석에 살아있고 있었다 그래서 Jebusites 우리 살아있고 그런데 이 성전천밤을 못생겼다 그래서 이 성전천밤을 못생겼다 다윗이 먼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건너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시온 성과 전장을 가진 거예요 시온 성에 있는 사람들 예불스 적속들이 다윗이 쳐두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온 성을 지켜도 너희들 막을 수 있어 마는 묘 요법 안에 침을 수행하네 몇 시간에 두 배 사윈당만 밀어고 시단하니 장애자협회에서 고발당하는 중 여기에서 가벼우면서 옛날에는 부산비를 갈게 이런 거로 예루살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온 성에 성벽이, 가파른 산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시온 동탐 마 시온 동탐 마 시온 동탐 마 묘 요 디사업이 마 묘 디사업 다윗가져 이게 묘 요법에 적혀 다름에 린 차 라임에선 억마 떨라야 지켜비 마 따지지 마 산이니까 물이 다니는 길이 있었나봐요 저는 뭔진 잘 모르겠어요 이 자랑은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방문해 이는 이를 통해 동일이 순일이 통해 정략이 이는 정략이 다위가 시타에 다 둘러라 다윗은 전략이 뛰어난거 아니야. 정말 정리해 주세. 사라진다. 다윗이 아찔다. 안 돼야. 하다니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삶도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가진다. 하나님 다윗이 이곳에 성장도 지키기 원해 여러분, 하느님이 이곳에 우리 주길 원하시고 하느님 이곳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건 다이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지었죠,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이 이곳에 일하신다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줄 것이야. 성전은 우리가 저에게 일을 못해. 세상에서 가능하지 마 몇гов 찬양은 만 지지지 마 순위가 우리에게 귀를 주실 거야 이 경험에서는 이거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선 모든 것 같습니다. 이 시중의 아핀에선 성고를 가진 것 같습니다. 유전한 확인들이 그 기도가 돌아갈 수 있을지 정국을 잃어버렸는데, 그 성을 취할 수 있었죠. 이 성은 그 성의 수원 성이었는데, 그 성의 수원 성이었는데, 다윗 성, 시리오 데이빗이라고 하죠. 다윗의 묘, 시리오 데이빗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다윗 성, 시리오 데이빗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인간의 선을 기대하셨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루다리의 가운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좋고 훌륭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способ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기 위한 작업.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만나야 되고 연결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듣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 성적이 정말 잘못됩니다. 이 성적이 정말 잘못됩니다. 일반 교회에 가서 시컴 복음 전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결합시다. 이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백로서와 교회에 가서 모여jos을 하면 저희가, 우리 교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까요? 응, 믿고도 안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우리는 자체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변경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느낄지 말嗅시다. 오늘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가 오늘 듣기 전에 정말 잘하여 당신은 모두 잘못했잖아. 영주의 진실을 틀티쳐쳐쳐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내 입을 외우고 ли.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라. 하나님은 제주도가 싶어. 너희가 내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내 입을 외우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받아들이는 게 비팅이죠. 영주의affirm에 생각한 영주의affir부터 영주의affirm 앞에 도달합니다. 아 네 맞아요 내가 오늘 나가는 게 무슨 나에게 소득을 줄 수 있을까 난 물론 이곳에서 같이 전해라 하여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는 분명히 일을 하실 거야 하여 지금 제가 더 자아가 있고 내게 많은 마음이 하더라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난 못해 영어도 잘 못한다 영어도 잘 못하잖아 영어도 잘 못하잖아 내가 언젠지 그렇게 말해줘 다른 사람도 잘 못하잖아 그는 유리한 사람을 가도 안하고 나는 목소리에 뭘 할 수 있어 내가 가족한테 말해줘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군요. 그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부수의 시원사 다윗에게 방법이 있었고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분명이 이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보내주belt자고 다윗에게는 모든 부족의 마음을 벌렸도 다윗은 사용을 공개하고 다윗에게 방법을 지켜봐야 다윗에게 자막을 지켜봐야 다윗에게 바라보는 문제가 다윗에게 손을 감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로아 드리고아 수당야